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진준, 신부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1년 12월 6급 접종 특강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시험이죠? 꼭 합격하셔가지고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오늘은 먼저 2021년 11월 시험의 난이도부터 한번 살피면서 본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듣기를 한번 생각해볼건데, 듣기는 어땠나요? 듣기는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거 같아요. 어, 난다 부분인가 잘 나와나? 난다 부분은,首先,第一個는, 틴니의 로인, 내가 듣고 나서, 내가 더 잘 훔쳐서 될 것 같아요. 그리고,第二個는, 선택의 내용이 더 나아가. 맞아요. 어려운 단어들이 꽤 많이 나왔고, 단어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닌 배운 단어의 어느 한자를 통해서 이렇게 유추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듣기는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 대신 독해는 어땠을까요? 독해는 제가 봤을 때는 평이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쉽거나 할 게 없이 뭔가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서 나오는 느낌. 특히 첫 번째 파트를 많은 사람들이 자꾸 버리겠다 그러는데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그 나오는 그 규칙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정확하게 정리를 달해준다면 충분히 정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버린다라고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정말 열 개 가운데서는 다섯 개 정도는 그래도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섯 개도 제가 넉넉하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쓰기 같은 경우가 어땠나요? 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중, 그냥 이 반반. 역시 이 반반. 이번에는 그냥 파밍, 청일에도 고주 나오긴 한데 이제 이런 스토리는 다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포인트 단어들은 조금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보였던 단어들이에요. 이며. 맞아. 항상 보면 이런 걸 뭔가 발명한다든지 할 때는 뭔가 살짝 실패와 역경이 있어. 맞아, 맞아. 나중에 성공해. 맞아, 맞아. 항상 그래요.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어가 어렵더라도 근데 패턴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컨트롤이 가능했다라고 짚어 보일 거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은 어떻게? 중상 정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꽉 찬 중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별표를 보이시죠? 마지막 별은 비어있어요. 꽉 찬 중상이 아니라 비어있는 건 중간중간 상 왔다 갔다 이 정도 난이도. 요즘 시험을 보면 그렇게 6급과 같은 경우에는 막 어려워요. 이런 시험은 거의 없었어요. 응, 맞아요. 항상 중상, 중상, 중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월고루. 월고루. 그리고 유난히 쓰기 부분에서 유했어요. 그죠? 요즘 시험이 항상 쓰기가 막 어려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실. 무섭다고 짓긴 해. 요즘에는 항상 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예를 들어 12월 시험도 쉽게 나올까? 이런 기대를 한번 잠깐 하였고.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낙관적인. 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순서로 제가 듣기 그리고 독해 부분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싱보 쌤께서 쓰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듣기에서 보기 어휘를 어떻게 외우지 못한 단어일지라도 한자를 통해서 유추할지 그리고 소리 일치한 문제는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딱 집중할 수 있을지라는 얘기를 해 볼 거고요. 그리고 독해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어휘들이 요즘에 빈출로 나오는지 그리고 문장의 흐름을 읽어내기 이런 얘기들을 해 볼 거고 마지막에 싱보 쌤께서 있죠. 저는 이제 창의래두고 시조는 어떻게 좀 그 발명을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기승전결 흐름이 있잖아. 그걸 찾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제부터 바로 본강의 들어가서 듣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저와 함께 듣기 부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HSK 6급, 틱리, 듣기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보기들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씩 돼요. 단어가 여러 개가 엮여 있거나 표현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기억하거나 전체에다가 다 집중하면서 문제를 푼다는 건 조금 불가능해요. 그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지 어떤 내용을 신경 쓸지를 하나씩 정해놓을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키워드가 꼭 중심이거나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딱 읽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올 때 그냥 적어두세요. 혹은 표기해두세요. 그러면 충분해요. 여러분. A부터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아유통하면 아이들이잖아요. 이 오븐 티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쌤 저 질문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어딘가가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딘가가 조금 이상합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이런 부분. 심리 건강이죠. 그러니까 이게 봐도 누가 봐도 이게 만약 정답이 되려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멘탈적으로, 아이들의 심리활동 이런 말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걸 중심어휘로 잡고 들으면 혹시라도 전체 문장을 못 알아들었을 때 소리가 겹치는 얘기라든지 비슷한 어휘가 들리면 정답이 아닐까요? 라는 의심을 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쉽다. 중요시하다. 중시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동사가 여기에 있네요. 쇼우다우. 누구 누구의 중시하면 어떤 사람들의 중시를 받다. 그럼 무엇이 교육 문제가? 아이들의 교육일 수도 있고, 성인 교육일 수도 있고, 가정 교육일 수도 있고, 어쨌든 교육 문제가 사람들의 중요시를 받는다. 어쨌든 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다면 정답이 필 가능성이겠구나. C, 쇼우쥐 쬐우. 이걸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병음부터 바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쇼우쥐라고 읽습니다. 이 쇼우쥐라는 단어를 지극하면 소질, 소양 이런 뜻입니다. 쬐우위는 말 그대로 교육이잖아요?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학생들을 교육을 할 때 학교에서 우리가 지식 전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정확한 인생인 거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 사람인 거고, 이런 식으로 도덕 수업도 있는 것처럼 쇼우쥐 쬐우위가 인성 교양, 교육, 도덕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교육이 包括 포함합니다. 무엇을? 심리, 쟹, 쟤우쥐우위, 심리, 건강 교육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정답이 되려면 적어도 아이들의 쇼우쥐가 까우하다, 아이들의 쇼우쥐가 띠하다, 쇼우쥐를 교육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드릴 거기 때문에 얘를 혹시라도 키워드로 기억해두고 들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마지막, 심리, 쟹, 쟹, 강 또 나왔네요. 심리, 건강, 쥐우쥐, 입니다. 심리, 건강이야말로 바로 무엇입니까? 쬐위도, 권지에 아, 얘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구나. 그게 권지에니라는 얘기는 가장 관건적인 것,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심리, 쟹 vote, 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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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쟹야 하나라고 말을 하는지 이 녀석을 키워드로 기억해두었다가 들리면 또는 비슷한 말들이 나오면 정답으로 고르기 효율적으로 접근하기에 다 생각하지 말고 심리 건강이 이상하다고 중요시 해야 된다고 기본적인 아이들의 도덕 인성을 얘기한다고 마지막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런 것 그 다음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딱 봤을 때 내가 외우지 않은 단어가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당황하거든요 그러면 그럼 괜찮아요 최대한 내가 배운 한자를 통해서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해내되 단어의 뜻과 발음의 의전을 하면서 문장에서 들려줄 때 비슷한 소리가 들리는지 이 두 가지만 신경 써주면 거의 문제 없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란 우시 여러분 다 배운 한자에요 자 부자는 복잡하는 거 란 막 뒤섞여있고 질서가 없는 거 우 없다 슈는 순서 뒤죽박죽 섞여서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이 들리면 A가 정답을 가는 거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 부자란 얘기만 나와도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요? 란 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또는 우 라는 단어가 매우로 바뀌어도 혹은 쉬라는 글자가 순슈로 나와도 혹시라도 이게 정답이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통해서 의미 유추하기 혹시 이 한자를 통해서 비슷한 한자거나 발음을 갖고 있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기억하기 두 번째 쪼개 수가 있죠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시험마다 나오는 단어입니다 정답으로 나오진 않아도 법문 속에 숨어 있어요 지도는 어떻게 할 가치 값어치가 있다 엔지오라는 것은 연구하다여서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물건, 이 녀석 또는 이 예술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C도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거였지만 한자를 통해서 최대한 유추하기 자, 이 글자 사성어로 산 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삼성어로 산 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처음 보는 단어자면 이게 산인지 산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너무 다행인 건 뭡니까? 산 이라고 읽던 산 이라고 읽건 다 흩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 이라는 건 병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음, 산 흩어졌어요 그리고 또는 그러나 둘 중에 하나일걸 뒤에 부분, 불런 어, 런 여기서 나왔던 단어있네 난잡하냐? 난잡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서 얼은 그러나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흩어지긴 했지만 난잡하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산 이라는 글자가 들리거나 런 이라는 글자가 들리면 혹시라도 정답이 이 C 부분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기 마지막 뒤, 위, 무엇과 향후, 상호부합 후 라는 글자가 무슨 말이었죠? 후허 하면 부합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향후라는 것은 두 개가 있어야지 서로 부합된다 아, 이녀석과 정통,建주 정통, 건축은 서로 부합되는 겁니다 등을 돌리거나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고 부합된다는 얘기를 한다면 향후라는 말만 들어도 정답을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요렇게 한자를 통한 유추 발음을 통한 귀열기 두 가지만 잘해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바로 이제 며칠 뒤거나 내일이면 시험이잖아요 요런 것만 속속히 잘 잡아가도 점수 몇 점은 훨씬 올라갈 거라 믿습니다 이제 독해 부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바가 있죠 독해 첫 파트는 꼭 버리지 맙시다 열 개를 다 버리기엔 얼마 아까워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못 풀고 다 버릴 때 우리는 적어도 다섯 개라도 내가 마칠 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 못해 세 개라도 마칠 거겠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매번 나오는 패턴과 이런 흐름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꼭 나오더라 어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어순 문제 주어를 앞에 있던 걸 제일 뒤에다 줄까요? 그건 아니에요 애매하게 들어가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 기억합니다 무조건 동사를 살펴봅시다 동사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동사의 뒤에 쫑위 나오지 않습니다 쫑위라고 쓴 다음에 뒤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줘야지 이런 일을 드디어 했습니다 마침 했습니다 겨우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부사어 이런 거 목적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쫑위가 나오면 동사 행동 앞에 쓰자 그래야지 드디어 뭘 해냈다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알아도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실제로 나왔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해요 자 쫑위는 왜 쓰였을까요? 앞부분에 있는 이런 행동 이런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완전 너무 쉽다 완성했다잖아요 만약 쫑위가 없이 완성러 무엇하면 무엇을 완성했다는 얘기인데 쫑위를 이 문장에 썼다는 이유는 겨우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뭘 완성했을까요? 쨔쌍 왜 이따 공청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그럼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완벽한데 아니에요 이 마침내가 여기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3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고칠 필요까지는 없고 이상하다 동사 뒤에 쓰면 안 된다 바로 정답으로 고르자 맨날 나오는 패턴 모르면 나만 손해해 그 다음 문제 역시 맨날 나오는 거 문맥적인 오류 굉장히 이렇게 길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짧게 줘가지고 이걸 눈치 못 차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한 단어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이게 두 단어예요 짱이라는 글자가 문장에 등장할 때 두 가지잖아요 크게는 첫 번째 바랑 같은 말 바의 대용으로 바로 쓰이려면 뒤에다가 뭘 넣어야 됩니까? 명사인 덩어리를 넣어야지 무엇을 어떤 것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짱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뜻이 될 수 있다? 부사로 쓰일 때는 어떤 일이 곧 발생할 거다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다 왜냐하면 짱이라는 글자는 짱라의 장래 미래할 때 장이거든요 뒤에는 이는 어떤 거에 줄임말입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알겠죠 이는 이 짱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한꺼번에 쓰이며 이게 도대체 앞으로 될 거란 얘기인지 아니면 이미 됐다는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역시 제가 늘 학생들한테 하는 말 이걸 딱 보잖아요 5초컷 5초컷 5분이면 끝나요 5분 끝 이곳의 어떤 어떤 방안은 통고어 빙션 평심을 통과했다 만약 짱을 썼다면 앞으로 곧 통과할 거란 얘기고요 이 일을 쓰겠다 그러면 이미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두 개가 같이 등장할 수 없단 말이지 그럼 뒤 볼까요? 이게 이미 통과했단 말인지 아니면 앞으로 통과할 거란 얘기인지 위지 위시시어마나? 예습하다 예방하다 예측하다 예 지 지수한 계산해보다 어느 정도 얼추 대충 계산해보는 거예요 위지 상반년 상반년이면 칼공 칼공 지앤쇼 칼공 칼시 공조 지앤쇼 건설 건설 이걸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 다 됩니다 만약 짱을 쓴다면 이 방안이 곧 통과가 될 거니까 아마 대충 예상해보면 내년쯤이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일을 쓴다면 이 방안이 이미 통과가 되었으니까 아마 대충 예상해보면 내년쯤이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입니다 대신 두 개 동시에 등장하는 건 아니지 이런 문맥적인 오류 너무 쉽다 꼭 찾아내자 이겁니다 그 다음 중복 불필요한 반복 불장이랑 헌을 같이 줬어요 예를 들어서 불장이랑 헌을 같이 줍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걸요 평소에 말할 때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하고 흥분해가지고 너무너무 매우 매우 아주 아주 좋아요 그게 되어야 하지만 정확한 문장으로 문법에 맞게 문장을 만들 때는 불장과 헌을 함께 안 쓰잖아요 워 진퇴 회창 헌 가우싱 혹은 워 진퇴 회창 헌 가우싱 안 하잖아요 그쵸? 똑같은 원리예요 이거는 3, 4급에 해당하는 난이도라면 이걸 조금 더 어렵게 5, 6급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 부사를 바꾼 거예요 어떤 거? 특별 하나 어떤 거? 요치 똑같아요 특별 특별 특히 요치는 유난히 그러니까 특히 특별히 유난히 각별히 이게 같은 스타일의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로와는 동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소화 쇼 전해지는 말로 또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 또 이거 번역 또 이 자로 친구 한 명이 더 많다는 건 그만큼 길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왠지 관시 인간관계는 중요 중요합니다 뭐 어떻게 중요하냐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두 개 같이 등장했잖아요 어느 위치에 있던 두 개는 같이 등장하지 맙시다 두 번째 빨리 금방 풀 수 있는 방법 기억해두는 거 알겠죠? 자 이번에 독해 두 번째 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짝꿍 단어만 찾아서 막 헤매지 말고 어느 정도의 문장의 흐름을 얘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자 이런 표현과 단어를 썼는지를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 문장 혹시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면 이 영상 잠깐 멈추기를 해두고 읽어본 다음에 계속해서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봤다면 이 문장의 흐름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거예요 처음에 어떤 단어를 시작했냐 진관 단시 그러면 진관 뒤에는 지금 이만큼이 이어진 거고 단시 뒤에는 이만큼 이어졌습니다 진관 단시라는 접속사가 지금 골라야 되는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맥락과 흐름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이러이러 이렇지만 그러나 뭐 했습니다 언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주어진 상황은 좀 안 좋아요 하지만 그 안 좋은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풀썩 주저앉을 거냐 아니잖아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해봅시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더 좋은 걸 바라봅시다 이런 말투가 진관 단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줄여본다면 진관 뒤에 있는 건 조금 요 부분이 뭔가 내 만족스러운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볼게요 학생들 요 시의 부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인언 할 수 없었다 자 다다 그러면 무엇에 다다 도달하지 못했냐 선생님의 이것과 여우초에 도달하지 못했네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명사는 여우초와 함께 한 덩어리로 선생님의 요구와 선생님의 무엇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조금 다소 미흡한 안 좋은 상황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선택이 되며 이 문장의 흐름에 깔끔하게 들어봤잖아요 볼까요? 짠왕 미래를 전망해봅시다 와 앞으로 이 도시는 어떻게 될 거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전망 노노노 위왕 죽여버릴 거야 나 저거 꼭 사고 말 거야 지름신 내려왔어 이게 욕망 욕구잖아요 선생님의 욕구에 도달하지 못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삭제 거왕 갈망 너무 목이 말라요 나 지금 물을 지금 거왕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어떻게 잘 되길 바라고 희망하잖아요 하지만 그 희망에는 학생들이 조금 못 미쳤으나 단시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희망 이걸 정답으로 이렇게 D 이렇게 골라야 되는 겁니다 어느 단어 딱 딱 딱 딱 이거 말고 흐름을 읽는 연습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 단어 이 단어 짝꿍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분명 있지만 이런 문제도 꽤 많이 나온다 라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물론 지금 바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조금 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연습한다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독계 4파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HSK 강의라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본문 다 읽지 마세요 보기만 꾸준히 보세요 보기를 잘 보세요 그냥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매직아이 보듯이 뚫어지라 보는 거 아니잖아요 포인트가 될 만한 거 하나씩 꼭 찾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있어요 정말 적어도 죽었다 깨도 하나는 있어요 하나는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자, 신자이 지금은 샹유하이네완 샹 누리다 유 명성을 어디에서 명성을 누린다고요? 해메외 해외는 바깥이죠 해메는 뭘까요? 자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해외와 국내에서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단어가 힌트가 된다고요? 껑 시 빨간색 더욱 그러면 옛날이랑 조금 달라져야지 옛날에는 여기만 이름이 있었다 옛날에는 저쪽에만 이름이 있었는데 요즘은 더욱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만 보고 나서 접속사 접속사 어디 있어? 이러면 못 풀어요 이게 이 문장의 맥락과 앞뒤 이어줄 수 있는 그 흐름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물론 문장의 뜻만 알고 본다면 공연이 끝났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왜 기꺼이 쥐우를 넣었을까요? 쥐우가 들어가는 문장은 스타트를 끊는 문장은 보통 아니에요 얘가 제일 많이 쓰이는 의미가 바로 또는 뒷니어 또는 그리고 등등이 될 수 있잖아요 앞에다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또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연도 바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회의가 바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호의이 쥐우지에 쇼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호의이 쥐우지에 쇼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앞에다가 쓰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회의는 바로 끝날 겁니다 한 5시쯤이 되면 회의는 바로 끝날 겁니다 뭔가 항상 조건 같은 걸 넣어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어떠게 되면 이런 것이 바로 끝날 거요 라는 요걸 꼭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마찬가지 세 번째 거 자, 또 지오가 들어갔네요. 얘가 없으면 그냥 얘는 이런 이름을 생겼습니다. 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겠지만 지오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뭐 뭐 뭐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얘는 이런 이름이 바로 생긴 거예요. 그 뒤에서 바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걸 못 알아보면 이 문제 낭패. 자, 혹시 아직 모른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봤다는 걸 너무 다행으로 제가 생각하고 알려드리겠는데, 루어라는 단어는 같은 말로 루고어. 예, 또는 짜루 이런 거랑 같은 말입니다. 즉, 만약이라는 굉장히 한 글자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루어는 루고어거나 짜루. 장년 잉용 다홍파오. 1년 내내 잉용, 음룡, 마신다. 다홍파오. 아까 위에서 보면 이게 차잖아요. 이 차를 1년 내내 자주 마시게 된다면, 만약 이렇다면 끝나면 안 되지. 꼭 이에 뒤따르는 결과가 본문 속에 등장할 겁니다. 어디가 아플 거예요? 또는 아프던 곳이 나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생길 거예요? 이에 따른 결과가 보여야 되는 거죠. 마지막. 제일 쉬워요. 진짜 이게 만약 시험에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A, B, C, D, E 가운데 제일 쉬워요. 어떤 것 때문에 E, B, N. 얘는 한 번만 쓰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일을 할 때 뒷부분에는 항상 E, B, N.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야지 듣고 있습니다. 이외의 한 명의 우이샨꾸냐. 이 산에 살고 있는 여자아이가 이런 걸 하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걸 듣고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E, B, N이 나오면 뒤에 한 번 더 찾아보기. 이런 방식으로 그냥 의미 해석만 해두고 끝난 다음에 바로 또 본문 가서 해석하느라 하지 말고 문장을 흐름과 앞뒤 맥락을 유추하면서 읽는 습관, 연습, 시험 푸는 방식 꼭 명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독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이어서 뒤에 신부쌤과 함께 쓰기 부분 얘기를 해볼 거예요. 조신한 동생은 쇼어 지가 거시대서 루고 지 부조 루는 링듬는 반 그거는 방법이 없고 무조건 기억해 줘야 되요 루다 링듬 인물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고 이제 야는 아시아 야주도 야 라고 기억해 주고 그리고 땅은 땅란다 땅 라고 기억해 주면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내용을 보다가 마지막에 쓰기 시작할 때는 이름 혹시나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거의 끝났을 때 10분 거의 끝날 때 쯤에 한번 더 이름을 체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젠스 포인트 단어부터 살펴 볼게요 관젠스 더 하나 쥐 펜고 시그 관젠스 어저 반복해서 계속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단어들은 뭐가 있냐면 쇼샌 쥐 펜고 시 넌 시 야당 라는 사람이 거 아 이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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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사실 평상시 옛날에 봤을땐 조금 어려운 단어 인데도 인데도 요즘은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 중에도 계속 보이는 그런 단어 니까 저희 여러분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아 이 단어가 거의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메어는 백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단어는 빙샹라는 단어예요 빙샹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해요 즉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발명한 거잖아요 그 물건의 이름은 이에요 연정창리지 롱包 어 연정는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대박 매관 시 오면 나 바 연정창리지 롱包 조금 쪼개서 보면 되요 연정창리지 롱包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억해 줘야 되는 거는 지 롱包 라는 단어고 여기다가 나는 조금 더 기억할 수 있다 하면은 창리까지 기억해 주고 그리고 지 롱包은 지 롱包은 뭐냐 이제 어 그 냉각 냉각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요 내용을 살펴 볼게요 지 롱구시 주요 요셈 모양도 내 롱 나 소시엔 디거 제 문단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떤 시간이 나왔어요 2002년 9일 지거 시 구시다 발단 스토리 발단에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최대한 기억해 주고 쓰는 게 좋아요 월까지는 기억 못하면 못하더라도 년도까지는 기억해 줘야 돼요 2002년 야당라는 사람이 다 취소 라이가 지 롱 저어 지 롱 저어 지 롱 저어 지 롱 자원 봉사 자를 하는 거에요 저 지 롱 저어 롱 나 취 나리 나 여러분과 진가 켜줘야 돼요 취래이가 가장 편의연的 디측 되게 외곽 진 지역에서 가 소 그 봉사 활동을 하는 거에요 롱호 나타소 지 롱 저어 서어 파이예요 원티 롱 너 지거 디 판다 하이지만 이 지역에 있는 애기들은 다 어떤 병에 걸렸어요 대부분 심으며 너 샤아을 마비 정하는 단어가 눈에 들었어요 너 동시에 아이칸 다 지거 샤아을 마비 정란 단어를 보자마자 바로 어떡하지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même 애관시 few gen 를 마비 증 를 또는 또 또는 등등등등등빙 를 붙여요 所以呢 음흠이 주지다 아 제시하이지만 다 어떤 병에 걸렸어요 도도라이 종빙 所以呢 더빙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더라이 종빙 어떤 병에 걸렸고 심어빈 나 부태종양 랏호 중요도 시 제시하이지만 왜 심어뜨라이거 빙나 이유는 타메을 매우 주셔 이멸 어 이멸을 알겠는데 근데 주, 주셔는 무슨 뜻일까요 모를 수도 있지만 다시 미관 씨 요즘 우리가 일생생활 중에 항상 백신을 맞다 하면은 맞다 여기서 다 로 바꿀 수 있어요 타메 매일 다 이멸 즉 백신 주사 백신 맞진 않아서 소위는 이런 병을 걸리는 거죠 왜 셈 마 타메 매우 주셔 이멸 나 왜 도 어 이멸을 어 제 맞지 못했을까요 이메 나 타메 매우 빙샹 랩 버튼 지그 이멸 매우 빙샹 굉장히 중요하지 포인트 단어 부문 나오는 거죠 대박 하 랏호는 이제 야당라는 사람이 어떻게든 해내야 되잖아요 대박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발명을 한 거예요 어떤 물건을 발명을 했어요 이 때를 발명했어요 이 제품이 리액션이 반응이 되게 좋아요 반응이 되게 좋아요 반응이 굉장히 좋은 보통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반응이 되게 좋다는 내용을 마무리를 줬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정말 간단한 이 부분은 정말 간단한 이 부분은 첫 번째는 그냥 이 제품이 름을 갖다 쓰면 돼요 또는 두번째 제목을 볼게요 두번째 제목은 什么什么的发明으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什么样的发明呢 완주无数生命的发明 这里呢 완주无数生命的发明 这个 내용 这个句子 그대로 마지막 문단에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그런 소스들은 잘 활용을 해주면 제목에 쓰면 좋아요 완주无数生命的发明 그대로 쓰면 좋고 第二个呢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은 제목이에요 인 아이而生的发明 그러면 사랑 때문에 생기는 발명이다 인 아이而生的发明 어떻게 보면 야당이라는 사람이 되게 넓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인 아이而生的发明 이렇게 제목을 만들 수 있어요 好 那么下面 我们要来看 什么内容呢 이제 창의 내 发明 내 的 故事 중 什么 最重要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当然 是 这个 发明 非常重要 对吧 它的 창의 非常重要 아이디어랑 발명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빨리 이런 내용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창의 发明 내 故事 里面 사용하는 단어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但是 어떻게 엄청 어려운 문단에서 빨리빨리 발명 또는 이 사람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요 이거 方法 한번 看一下 首先 大家注意一下 这些 단词 就可以了 이런 단어들은 조금 유심 해보세요 第一个 灵光一闪 灵光一闪 라는 단어는 갑자기 어떤 용감의 어떤 아이디어를 떨렸다 이런 뜻이었고 灵光一闪 也是 一样的意思 还有呢 灵地 이동 也是 一样的意思 好 这几个词 大家注意一下 이런 단어들 뒤에 아이디어를 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好 下面 第二个 주인공 주어가 突然 想到了 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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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어떤 어떤 생각을 떠올렸다 또는 谁 谁 주어가 突然 醒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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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意思 갑자기 깨달았다 的意思 然后 恍然 大悟 恍然 大悟 也是 갑자기 깨달았다 이러시고 주어가 突然 想 醒悟 突然 醒悟 恍然 大悟 이러한 단어들 뒤에 이제 발명한 내용 아이디어를 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연습은 이번에 야당의 이야기고 여러분 이제 이런 우리가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단어를 기억해서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볼까요 이 문단에서 숨어져 있는 주인공의 좋은 아이디어는 바로 여기 있어요 他突然 醒悟 갑자기 깨달았다 突然醒悟 突然醒悟 소위 나 야당이라는 사람이 원래 처음에 백신에다가 조금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생긴 거예요 어? 그럼 나 냉장고를 좀 바꿔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위 나 야당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냉장고를 만들어야 한다 이라는 어? 그 사람한테 생기는 좋은 아이디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거죠 두번째 두번째 어? 천고친 라는 주인공도 어떤 좋은 아이디어 생겼을까요 이것도 여러분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네 여기 있죠 천고친 린광이 샨 라는 단어가 어? 눈에 들어져죠 우리의 대박 힌트 단어 있고 소위 나 이제 뒤에 내용을 조금 잘 살펴보고 어떠한 천고친 라는 사람도 어떠한 아이디어를 생겼는지 한번 찾아보면 되죠 읽어보면은 타자의 카페이자 상 칸道라 샹지 루고 장저세 카페이자 진싱 흡리 요샹다 리용 루고 조청 이즈 시퍼 회시 이문 헌호더 승리 所以呢 끝까지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나 천고친 라는 사람이 커피 찌꺼기 루 뭐 나 조청 이즈 커피 찌꺼기로 이제 옷을 만들려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긴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좀 빨리 힌트 단어를 활용해서 찾아보면은 본문을 조금 더 중요한 단어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빨리 획득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랑 같이 나오는 그런 친구들 좀 기억해주면 좋아요 항아나 어머니 참에 내 샤 необхо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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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믄 진창 회용도 섬을 양도 취시나 자주 사용되는 그런 문구들을 한번 살펴 볼게요 저 샌디 이거나 조시 찐치 부시의 다 찐치 부시의 다 주어가 찐치 부시의 다 뭐 뭐 하다 라는 문구를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주인공 부터 어떤 어려움을 겪어더라도 포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그 행동을 하다 그런 내용을 나오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찐치 부시의 다 를 조금 활용해서 그 행동을 조금 수식 해주면 되요 예를 들어 야당 찐치 부시의 다 연사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두번째 볼게요 두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제 자신만의 제품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러한 얘기 앞에서는 우리가 속담 하나 붙이면 훨씬 좋아 보여요 심으나 공부 부후 여신 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또는 공부 부후 구신 랜 도 쓸 수 있어요 어 똑같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듯이 구 보면은 공부 부후 여신 랜 2005년 8月의 이 태연 야당 종류 정공 연주 추억 지그 창피 인 쇠이나 이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라는 얘기가 앞에서 단독적으로 공부 부후 여신 랜 추가해서 쓰면은 더 점수가 좀 더 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는 띠 쌍거 제이 사람 제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기 받았다 상상 상상 상하오는 내용 나올 거에요 뭐 지그스어는 우리가 그냥 상상 하다 세글자 쓰면은 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제조금 더 문구를 활용해서 띠 거 수업 다 라 세일 시시의 더 환영 누구누구한테 인기를 받았다 또는 더 다 라 세일 시시의 더 친랄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좋아 보여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점수가 오늘 정도 조금 더 펴질 수 있을 거에요 이 영상은 저는 제 취재해 주요 말씀을 저희가 준비해드렸습니다 교사에서 여러분을 배워اس 하겠다 국민의 마지막에서 마지막으로 greatest 랜 워싱턴중 여러분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大家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